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생활예절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과 또 인생의 중심인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여기에 대한 카운터파트는 장로들의 유전, 즉 유대인들이 이제 외면적으로 관습화해온 율법, 종교적인 관행에 관한 것입니다 핵심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동안의 줄기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의 주의, 그들이 유대교 안에서 행해온 것들, 삶의 규범을 종교적인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유교가 종교냐, 왜냐하면 거기에 초월적이고 신비적이고 어떤 인격적인 신에 대한 그런 어떤 것도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주로 땅의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초월적인 것이라고 하면 그냥 막연한 하늘 정도이죠 또 조상과 전통에 대한 것이죠 그 외 대부분은 우리들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죠 그러나 그것을 지키느냐, 지키지는 않죠 그냥 좋은 말일 뿐이죠 그래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교가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느냐 규범을 제시한다는 면에서 아주 쓸모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규범이 사람들을 바꾸느냐, 순수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죠 해탈을 해야 한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해야 한다는 사실이 하게 만드느냐 어림도 없죠 아이들에게 숙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 실제로 할 수 있는 힘을 주느냐 그건 아니죠 부담을 주죠 숙제를 하는 동기부여는 다른 데서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을 가는 거죠 학교에서 배우는 것으로 충분해야 하는데 그게 충분하지 않으니까 다른 동기부여를 받아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대교가 이제 유대의 종교가 되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은 제사장 나라의 꿈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그들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비결은 자기들의 생활 규칙을 만들어서 이것을 종교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마음의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즉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깨끗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뭘까요? 예배하는 법, 안식이를 지키는 법,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주셨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예카 아담 하나님은 동산을 거니시면서 스스로 부끄러워지고 소외된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십니다 심지어는 죄의 유혹 앞에 서 있는 가인에게도 찾아가셨고 또 그가 죄의 형벌로 인하여 죽게 되었다고 호소할 때도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가서 그를 살 수 있는 은혜의 표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십니다 고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말씀을 건네시고 자신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손 한 번 얹어주고 기적의 떡 하나를 던져준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언제나 기적이 있고 생명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비결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디엘 무디가 하나님께 두 가지 약속을 했는데 자신을 드리겠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 주님의 복음을 24시간 동안 전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없게 하겠다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디엘 무디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래서 무식한 사람입니다 학자가 아니고요 그래서 결정도 그냥 무식하게 했습니다 24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없게 하겠다 그게 발목을 잡았습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24시간이 언뜻하면 지나갑니다 그래서 무디가 24시간을 복음 전하지 않고 지나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참 미련퉁입니다 그게 이제 디엘 무디의 이야기에 쭉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12시가 다 돼가는데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면서 허둥지둥 하다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조식이 안 좋았던지 화를 냅니다 그리고 무디를 알아보았습니다 그가 복음 전도자인주들도 알아보았는데 아마 그 사람도 전혀 무실론자였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자기에게 그렇게 물어보니까 화를 벌컥 냈습니다 당신이 복음 전도자인 모양인데 당신이 나를 아느냐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질문을 단정적인 질문을 무례하게 던질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단순하게 바라보고 사느냐 그런 거죠 화를 내면서 막 나무려니까 무디가 기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낙심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 좋은데 그렇다고 이것이 나만의 그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정확히 3주 후에 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당신이 던진 질문이 내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디 시대에만 있을 수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극심한 세속교육에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데 그 가운데서도 통곡하면서 주님을 나의 주로 또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무디가 그런 두 가지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어떤 한 사람의 한 그리스도인의 그와 같은 얘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온전히 자신을 다 들여서 헌신한 사람과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지 세상이 알아야 한다 그 이야기 저는 책에서 보니까 이게 뭐 그럴만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디는 그 이야기의 가슴이 뜨거워졌고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자기의 생애를 온전하게 드리기로 약속한 이게 무디 일생의 두 가지 약속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향하셨습니다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는 단순하고 무식한 사람이었죠 물론 나중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철로역정을 쓴 존 번연도 아주 단순 직업, 땜쟁이 그런 거였어요 돌아다니면서 그런 일을 하는 단순 노동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어떤 안악들이 모여가지고 수다를 떠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재밌잖아요 그런 일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죠 택시기사들이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들이 가만히 수다를 떨고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게 뒷담화였습니다 무슨 뒷담화였냐면 예수님 뒷담화였어요 즉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그들이 기뻐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들을 마치 수다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존 번연히 이렇게 듣고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 거죠 갈급하고 매마른 인생의 그 이야기가 마치 길가에서 나오는 유행가처럼 자장가처럼 아니면 내 마음속에 찾아드는 한 줄기 그 단비처럼 스며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그런 거죠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깨끗하게 하는가 종교적인 전통인가 어떤 계율인가 그래야만 한다는 이야기인가 예수님은 근원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너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입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것 그런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겠느냐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과 말이 과연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끼리 약속해 놓은 계율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보다 더 규중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리고 응답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0편에서 여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안에다가 담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자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는 것 밥 먹을 때 규정대로 왜 손을 씻지 않느냐 밥 먹을 때 손을 씻는 건 중요한 거죠 소독제도 바르고 다 하면 깨끗하고 바이러스에서 깨끗해지겠죠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규정을 지키느냐 너는 지켰느냐 나는 지켰는데 너는 지키지 않느냐에 그 정죄하는 규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청결의 기준을 거기에 두고 있는 거예요 종교 조직 그들은 그러한 규정을 만들고 전문적인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울타리였는데 그러나 그들은 울타리 밖에 있으면서도 율법을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특권을 삼으려고 했던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하는데 하고 늘 못마땅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종교인이죠 예배를 보면서도 늘 뭔가 마뜩차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 종종 종교인이 됩니다 종종 그 율법주의의 경계선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깨끗한 마음을 구하고 주님께 나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순장, 교사, 리더, 그리고 장로, 교역자, 목회자 모두 다 우리가 율법의 몽해를 맬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또 우리 안에 리그를 만들고 그 안에서 늘 관계자가 되어서 못마땅한 시선으로 또 대담한 사람으로 그렇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고 나는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극율이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제자들을 특별히 사랑하고 배려하시고 극율이 여기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위한 말씀을 따로 했습니다 손님은 좋아하고 제자들은 어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더 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은 여러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전에는 사랑했지만 요즘은 그저 그래요 뜨뜻 미지근해요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뜨거운 고백 듣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중심이 우리 안에 또 우리의 중심이 우리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제자된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고 원하십니다 예 위선적인 종교생활과 그리고 중심을 다 들이지 못하는 예배와 찬양을 주님은 받고 싶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사도행전의 10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다 보자기에다가 싸서 보여주면서 일어나서 너 이것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주님 저는 먹지 않을 겁니다 이 부정하고 또 깨끗이 아니하는 것을 저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결하게 하시면 네가 그것을 정결하다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고 물으십니다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너희의 습관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주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면서 그 기준을 정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합니다 굽이 둘로 갈라진 것과 새김질하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의 목록들 부정하다고 만들었던 것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시 씻어 깨끗하다 하시면 너희는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이라 이방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부정함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준과 기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예수의 피로 넓히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새 언약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합당하신가 합당하십니다 소수의 기준에 대표자의 기준을 엄밀하게 얘기하신 하나님은 합당하신가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준을 모든 이방인에게 모든 열방인에게 넓히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주신 우리 하나님은 합당하신가 합당하십니다 거기에 뭐라고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제 아무리 똑똑한 놈이라도 지가 임마누엘 칸트라도 자기가 세계 종교를 다 섭립했다고 말하는 그런 자라도 주님께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무슨 세포의 핵 속에 들어가 본 과학자라도 노벨상을 분야대로 다 휩쓴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을 탄핵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왕의 왕이십니다 세월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가 은하개를 정복하는 지성을 가지는 때가 올지라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온 전절을 드려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훈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우리를 훈계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데 밤에도 내 마음이 나를 교훈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여와여 나의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는 것 아브라함은 마음을 온전하게 드렸습니다 그의 다른 모든 죄는 주님 앞에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주님은 때로 부절이 하십니다 죄를 하나도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를 용서하시는가 물론 죄는 죄의 값을 치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으면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죄를 용서하시는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자신을 주님 앞에 응답하며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씻어주시는 거예요 율법이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끗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시행착오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을 아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얘기하잖아 이런 파렴치한 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기는 뭘 아셔 세 번이나 나를 저주해놓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안오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정하시고 또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담대하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저 없는 걸로 생각하세요 없는 자식으로 생각하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저 알죠 그렇게 얘기하세요 뭘 알아 인마 네 잘못을 알지 그래도 저 알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저를 알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죠 제 주님의 앞에서의 저의 인생의 진실을 알죠 주님 없으면 저는 허당인 거 알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런 말을 좋아하실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겁니다 문제가 많은 학생에게 막 뭐라고 하는데 그 학생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선생님 하라는 대로 하고 선생님이 제일 좋은 거 아세요? 아 그러면 선생님이 말문이 막히겠죠 그래? 그래? 그렇죠 할 말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너를 정결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저런 정교 코덱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고 주님 자신을 얻는 그런 믿음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소욕을 너희 안에 내가 소원을 두고 행하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임하겠다 너하고 같이 있는 게 내가 즐겁다 주님은 얘기하시고 성품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언유와 절제의 열매를 우리 안에서 나타내기를 좋아하시는 폭죽이 막 터지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없던 것들이죠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자기의 목록을 펴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나는 약하고 그리고 추하지만 미련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펼치시는 주님의 일은 지혜롭고 강하고 놀랍습니다 오늘 주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주의 제자입니다 이를 부끄러워하고 이를 감추면 주님은 하실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다시 높여드리고 주님 내 안에서 전권을 잡으시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관합니다 아멘